시장 바구니 들고 몰래 몰래 노래자랑 이렇게 다니다가 가수가 된 분이에요. 주부가여 열창 있죠? 옛날에 아주 인기 있던 주부가여 열창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고 가수가 되신 분입니다. 오늘도 초대가수로 여기 오세요. 우리 김나무 단장님이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우리 한미나님을 모셔서 본인의 타이틀곡입니다. 꽃피던 어느 날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피던 어느 날에 꽃피던 어느 날에 빈 가슴 어찌 알고서 살며시 나라서 내 가슴 앉아오는데 내 맘 아니라면 저 멀리 달려오면 또다시 또다시 내 꿈에 내 꿈에 날아와 있네 가슴 기운 곳에 기운 곳에 등기를 끈 사랑샘 그룹 사랑샘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내 가슴 앉아 버렸네 내 맘이 아니라면 저 멀리 기다려 버려도 또다시 또다시 태풍에 날아와 있네 숨을 잃은 곳에 둥기를 뺀 사랑새 이 끝 속에 어린아 그리운 그대로인데 사랑새 내 맘은 모르고 남아 있어요 모르고 남아 있어요 사랑새 내 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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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남아